안녕하십니까 농사방입니다 아로니아 묘목, 묘목이 아니죠 성목 5년생 이상 된거 분양입니다 지금 굴치작업을 뿌리까지 해서 분털, 흙도 다 뗐구요 지금 그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지나가네요 포크레인, 포크레인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포크레인 지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다섯주씩 묶었습니다 손님께서 다섯주 해 가지고 열다발, 열다발 그러면 얼마입니까? 50개죠 50개 얼마가 아니고 50개 입니다 50개 이렇게 해서 지금 때마침 캐야 될 묘목이 있어 가지고 성목이 있어 가지고 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시다가 보신 다음에 좋으니까 약간 텃밭에 심으신다 그래 가지고 텃밭에 심으... 드리지 못하고 전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고야 아 좋죠 목대도 굵어요 목대도 굵고 이렇게 굵죠 딱 한가지에다가 한가지로 해 가지고 다섯개 여섯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묘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분양 올해 첫 분양입니다 올해 첫 분양 그래서 50주 50주 다섯개 열 묶음 열다발이죠 열다발 지금 이제 다섯시가 넘었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배달해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농사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